그리고 진짜 한 분이 오셨어요. 요즘 한 분이 오셨어요. 아유 엄청하데 실시간. 왜 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냐 이렇게? 잘 지내셨죠? 네? 아 네 그렇잖아요. 그렇잖아요. 잘 지내고 있죠? 잘 지내고 있죠? 연애가 준 게 이제 그 이제. 경훈아 너 몰라? 연애 사람 뵙하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? 경훈이 몰라. 아 지금 전현무 씨랑 교재 중이세요. 아 진짜 아니에요? 아 진짜 아니에요? 36년을 하다가 이제 중형이 됐는데. 3주만 더 버티면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.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. 일찍 터지는 바람에. 아 둘의 소식이. 버텼으면 뭐 프로그램 얘기인 줄 알았어. 아 저 프로그램이 더 발표인데 뭐 이런로 됐는데. 아 저 있는데. 아 지금 그 부분들?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? 어 좀. 믿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. 그분이 좀 애교가. 어. 아유.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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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어떤 애교를 부리는데. 아유. 뭐 예를 들면 뭐래요? 그 번만 뵈서요.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이런 거. 저를 봐야겠다. 경매적으로 잘하는 거예요. 저도 잘하지. 저도 잘하지. 옷도 뭐 다 애교부리기 좋은 옷도 입고 왔어. 지금. 전 선배님은 뭐래요? 여기 나온다니까. 아 뭐 그냥 워낙 선수분들이시니까 막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실 거다.